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2021년 7월 22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6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고하겠습니다. 동사 take 가들은 수호입니다. 4번 보고하겠습니다. 동사 keep 다음에 동사 ing가 오면 계속해서 모음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7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9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10. claim responsibility 책임을 주장하다 11. they feel betrayed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2. miserable 비참한 10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11. not to mention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14. triumph 승리하다 15. represent 나타내다 represent 대표하다 대신하다 16. stay vigilant 경계심을 놓치지 않다 17. mild 온화한 18. density 밀도 13. density 밀도 13.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16번 약간 어렵습니다. vigilant 경계하는 19. all out war 총력전 총력전 전면전 20. once and for all 최종적으로 21.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19번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20번도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21번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앞에 dis는 접수합니다. 그리고 23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24번은 영어 휘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t me finish 나 말 좀 마주 마치자 No. 25 fabulous 멋진 Fabulous 멋진 No. 26 have nothing to do with 뭐 뭐 관계가 없는 have nothing to do with 뭐 뭐 관계가 없는 26번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어 휘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6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약간 어려운 단어 그리고 온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CNN 뉴스 청취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어 휘어에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번부터 28번이 보면서 다신